아이즈원 뉴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뉴스의 앵커 암미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박수 제가 아이젠지스에서 찾아오니까 저희가 최대한 엄청난 이슈랑 소개시켜 드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알려 드리려고 오늘도 V라이비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약장 스프라장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번째 리스를 소개시켜 드릴 장원영 서프라입니다 저희가 바로 내일 아시다 하트지 8시 8시 데뷔 오픈된다 저희가 10월 29일에 저희의 쇼콘이 있잖아요 그 티켓이 내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긴장돼요 그런데 기대돼요 여러분 기대되세요 기대되세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쇼콘이 29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트 한번 날리고 하트 한번 날리고 하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보고싶습니다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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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많이 기대되시나요? 많이 기대되시나요? 아 아 아 내일 아이즈원 콘서트 티켓팅 성공하게 응원을 해주세요 당연히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응원을 어떻게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티켓에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시고 하세요 너무너무 기대 네 꼭 가고싶어요 기대 기대 잘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 어우 충고 가고싶다 앨범 바로 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성공하고싶다 CD 예약하셨다고요 티켓고 성공하길 유진이 보러갈거야 원영이 귀엽구나 사프라 언니 보러갈거야 네 상관에 남기는 아 그러면 소식 전달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두번째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어 그래서 잠깐만 안녕하는 걸로 안녕 안녕 데뷔 수고 화이팅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두번째 소식이죠 우리 희짱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날씨가 목교육이 일주일이 목요일반 저희가 아이존 리얼리티 아이전슈가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오 아이전슈가 요즘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씩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티저가 근데 히짱 영상 봤어요? 이거 있을까? 네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그 히짱 언니 하나 아~~ 이거 봤어요? 네 봤어요? 많은 팬분들이 언니 그 으~~ 이거를 진짜 공부해하고 계시고 꼭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언니한테 으아아아아 아악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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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리얼리티 엄청 기다리고 계신데 앞으로 뜰 시설도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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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이만아! 짱 귀요미 귀여워 귀여워 세상 귀여워 희자 하트 이유지 진짜 궁금하다 희자 홍달이 귀여워 홍달이 귀여워 기대하고 있어요 희자 그러면 아이즈원 리얼리티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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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hol 희자 진 진 희자 роз pop 가와이 그러면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왔다시는 이소가시잖아요 저는 좀 바쁘가지고 세 번째 소식을 또 전달해 드려야 돼요 잠깐만 안녕 잠깐만 안녕 안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요즘 옥퓨션 포토가 맨날 맨날 뜨고 있고 전기석 소식 공식 홈페인지도 오픈되고 있고 다양한 사진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엄청난 비주얼을 자라는 우리 김민준이랑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위주로 여러분 losing 사람이 사진이 모든 걸 보게 되고 엄청난 이런 이상의 화제가 됬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화제 민주 언니 사진 요즘 난리잖아요 너무 예뻐서 저만 몰랐나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언니 뺀서 다 알고 있을 거에요 어쨌든 너무 예뻐서 화제가 됐는데 이게 또 화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신기한 뭐죠? 이게 뭐지?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이게 센스 유진이 한번 해보셨나요? 해봤죠 근데 여기 민주 언니 것도 있으니까 민주 언니가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뭘까? 단단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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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타났다 이렇게 예쁠 일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 화제에 민주 언니 사진도 나올 테니까 언니 것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 건 뭐지? 뭘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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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안녕 진짜 예쁘네요 영혼이 없는데요 여기 예뻐요 예뻐요 영혼에 나가도 돼요 이제 이제 공이 세 개가 있는데요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공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슴지들이 나타나고 어떤 아인전 경고가 나타나는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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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원 언니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저희가 드디어 저희 첫 번째 앨범 예약 선매를 시작했대요 우와 대박 우와 이야 야 데뷔를 하는구나 이제 실감이 있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소식이니만큼 우리 아까 소식 전달하고 도와줬던 언니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원연짱 사쿠라짱 히토미짱 왔습니다 야야요 야야야 야야 자 야야야 야야 야야 저희 앨범이 드디어 이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다들 어때요 느낌이 이게 곡은 아닐까 어 약간 저희가 데뷔하면서 지금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앨범 예약 판매를 하니 와 와 대박 엄청나죠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민진 김태우 씨 네 왜 뭐라고요 갑자기 매일매일은 매일매일은 아 수고하세요 오늘도 파션쇼까지 잘하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응 진짜 예뻐요 진짜 그럼 언니 이거 왜 다시 와 예쁘다 고짓말 네 뭐 탈요 탈요 진짜 예뻐요 아 탈요 파쿠라 언니 티저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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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애기 내 애기 아 아 다들 봤죠 봤죠 아 언니 카사 우선 너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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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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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다들 너무 귀엽게 잘 나왔으니까 맞아요 팬분들의 기대가 적족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러면 저희도 엄청 두근던보다 떨리는데 팬분들도 얼마나 기대되네요 두근두근하고 우리 아이들 데뷔한다니 약간 이런 기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기분 한 번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댓글을 읽겠습니다 댓글을 한 번 읽어볼게요 히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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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뽑아유유유유 사랑해 보고싶어 빨리 뮤직비디오 보고싶음을 기대줘 네 사랑해 인쯔 인쯔 가와이스크리야로 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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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깄어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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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젬 앨범 예약했어요 도끼도끼 빨리 노래보고 싶어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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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미의 고까히 마 이게 다가 다가 엄청 기다려 계시는구나 으음 으음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이 기다리고 계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부담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여드려야 돼 우리 말은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즈원의 데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꼭 기대해주세요 하고 뽀뽀추? 뽀뽀추? 나게티스 오케이 뽀 그래가 이걸로 마지막을 마무리 할 건데 주가 정말 엄청난 사실이 있죠 데뷔가 몇 possessions일까요 데뷔가.. 며칠 남았게요 아니 전에 데뷔가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데뷔가, 데뷔가, 데뷔가 댈이가 바로.. 11일 일이라고 했습니다 와아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아이즈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팬 여러분들의 기대 도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한, 둘, 셋 하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갑자기 너무 아쉬운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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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저희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네 2주도 안 남았습니다